무서워요 서서히 버추의 세계를 빠져드는 시키지 48세? 내가 뒤질래? 어? 내가 48세라고? 아 저 30대에요 48세 아닙니다 땅가르기! 아우! 어? 잠깐만 레벨이 낮아서 안 통하겄던거 같은데? 저 친구 레벨이 높고? 아 맞네 네 어? 두 권 튀기만 계속 쓰겠다 잠깐만 어... 이거 사실 이거 갖고 하면 되는데 이거 고스트 테라 박으면 되는데 음... 그냥 하자 일단 휴! 구르기! 이러면 구르기 고정이던가? 네 맞아요 맞아요 벌레 규투 맞아요 깜지고미 격투에 두 배로 데미지 받아서 구르기 한 번 더! 이러면 레벨업 하겠다? 14레벨? 타렌툴라 교체한다 어허... 아 타입 안되고 페어리 자 가라 마릴 왜? 아 깜지고우면 돼 깜지고우마라고? 아 일단 회복좀 하고 회복좀 하고 회복좀 하고 피하면 되는데 괜찮아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빈공파! 아 피가 너무 안... 아 광장은 다 손가락... 맞아요 광장이랑 다 모든걸 다 아 전에 그 스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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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때 그래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끝까지 갔었거든요 얼음 흡결 이러면 데미지 들어가겠죠? 어? 오 왜 두배 데미지 안받은거 같지? 예 운이죠 운 선화장단 물리면 예 알고있습니다 잠깐 이거 회복 한번 하자 잠깐 회복 한번 해주고 아 잠깐 마리아 마리니 말고 아 잠깐만 깜지고우면 회복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야비야? 이게 야비가 아니지 정당한거지 정당한거지 어? 이게 정당하게 쓰고있는거에요 정당하게 정당하게 마지막 포켓몬은 깜지고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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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고 해명해 뭘 해명해 해명할것도 없구만 그쵸 아무래도 그쵸 어? 스타단 뭐 아 맞아요 연옥이 안 터졌네 까비야 저번에도 아슬아슬하게 저번에도 스타단이 진짜 어려웠어 첫번째가 제일 어려웠던거 같아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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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이 친구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깜지고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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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다 깜지고 간다 깜지고우면 깜지고우면 근데 저 친구 저 깜지고우면 레벨 더 높은데 테라스타를 해주고 손가락을 내기 깜지고우면 너무 귀여워요 자 고스트테라 깜지고우면 깜지공 깜지깜지깜지공 깜지깜지공 네 이 친구 어? 근데 내꺼 깜지고우면 더 크네 이 친구 벌레 어떤게 되더라 저 친구 내 깜지고우면 더 빨라요 따따라따라 어 추석 야 어 야 안돼 아 아 반짝이는 벌레 데코레이션 기술 안 맞죠? 죽어가지고 연속 자력이 쓰는구나 마리 가자 마리 피가 별로 없네 따라따 따라따 마리 스피드 더 빠르다 아 적당히 송봐주기 어? 데미지 많이 들어갈려나? 뭐 들어갔네? 연속 자력이라서 근데 계속 맞으면 데미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파르자 스피드가 떨어졌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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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1 더 들어간 것 같고 데미지가 클로로 블라스트 와우 와 피가 뭐야 어? 뭐야 이게 진짜 못 깨는 거야 설마? 야 설마 설마 에이 슬리프 해라 야 슬리프야 해 슬리프야 니가 보여줘 조용카라 헤딩이 좋은 게 아니었네요 어 깰 수도 있고 못 깰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첫 번째 시티 못 깨는 거 좀 외반데 안 돼 어? 야 죽겠다 진격파 아 죽었다 이거 잠깐만 이거 기력의 조각으로 살려야겠는데 아 잠깐만 아 야 어차피 급소 안 맞았어 어차피 죽은 거여서 어 잠깐만 깜찌검한테 기회 줘야겠다 안 되겠다 길을 조각으로 잠깐만 깜찌검 살려주고 어어? 아 죽을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근데 햇빛에서 너무 단단해서 안 죽 상처 한번 쓰고 그리고 깜찌검 낼게요 이러면 무조건 깨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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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에서 주고 하라고? 아 이러면 공평하지 않잖아 티가 서로 같은 상태에서 해야지 공평하게 하면 공평하게 공평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면 공평하게 만들려고 어? 피를 얼추 맞추려고 한건데? 번개 폭풍 뭐야 이거? 피를 균등하게 맞추려고 한거야 피를 균등하게 맞추려고 어차피 깜지구면 여기서 보내면 돼 괜찮아 여기서 깜지구면 보내면 돼 아 또 빛나 아 이거 두턴 기술인데 이거? 잠깐만 아 야 야 괜찮아 해피너스가 막 타시면 돼요 괜찮아요 밥 먹고 왔어요? 밥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보내줘 테라버트 나이스 마무리 역시 해피너스 믿고 있었어 역시 나는 믿고 있었어 해피너스 역시 해피너스야 원래 쫄깃쫄깃한게 보는 맛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쫄깃쫄깃하니 보는 맛이 있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거지 나 추선 나올지도 몰랐어 저거보다 712 누가 2루치 잡으라고 보오님이었나 보오님 안온지 웃게 됐네 16이네 비슷하네요 일렁기 한번 나가줘 깜찍음 아 수면깔 와 안 안 돼 불굴 잠들어 있다 언제 깨 퍼터는 확정이고 메가드레임 받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일어나 아이고 한 번도 메가드레임 맞아주고 이제 일어날 때 됐어 근데 진짜 이제 일어나야 돼 감지금 해줘 삼주공 삼주공 나이스 나이스 슬리프트 뺨치기 한 대 2대 뺨을 머리로 치냐 얘를 왜 뺨을 머리로 치면 왜 근데 뺨 치기 뺨은 손으로 치는거 아니에요 뺨을 머리로 치네 이상하네 응? 1,2 잡아주고 미니브를 내보내고 그대로 쏴겠습니다 슬리프트 박쥐 맞아 슬리프트 박쥐 뺨 치기가 아니에요 그림자 깨미기? 아 근데 진짜 노말 차이 또 섞여있어도 안됐구나 까미 내던지기 안 돼 위성 내 위성 안 돼 이들 못 보네 3연화상 오 벽투기술 야 꼬지모? 말에 가라 그니까 그림자게임에게 화 어 게임 초보 회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세라운 회원이라고요? 괜찮아요 아 내가 회원이라고? 가자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고맙습니다 게임 초보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어 귀여워 마릴리 아 마릴리 귀여워 하와이 하와이 여긴 풀테라 하겠다 풀테라 저 관장이 나랑 좀 뭔가 닮은 것 같다 저 관장이 약간 현실이 약간 내 모습이라 내가 내가 좀 더 늙으면 약간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네요 따따따라 맞죠 얼음순결 얼어 까비 저 살빼면 얼굴 살부터 빠져 저 살빼면은 쟤가 살을 빼면은 얼굴 살부터 빠져 이러면 스피드 올라가고 그래도 내가 쟤가 더 빨라요 좀더 세어리로 도망치지 못한다 소짐 오고 아니 됐죠 돌달? 아픈데? 잠깐만 죽겠는데? 아픈데? 드라이어트 화상 또 또 또 화상 아이고 아 죽었다 이거 어? 나 죽었는데? 꼬지모 개쎈데? 꼬지모? 안돼 안돼 마리 안돼 자 슬리퍼 가라 에스퍼 가자 슬리퍼 간다 가라 아 개쩍하기 아 저거 은근히 좀 벗을리네 와우 누가 슬리퍼 내버렸다고 누가? 나? 내가? 너무한거 아니야? 바다해버리 회오리 데미지 받고 어 이거 좋은데? 깨겠는데 이러면? 배쩍하기 한 대 더 받고 어차피 급소만 아니면 안 죽어요 난 안 죽을 거 알고 있었고 슬리프를 신나요? 네 저는 피카츄가 되고 싶어요 피카씨피카씨 피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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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돌이 받아주고 여기서 교체하겠습니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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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나? 설마 개척하기 한방에 죽나? 죽나요? 죽나요? 버텼는데 버텼는데 다음 턴은 잠만 이거 회복 한번 해겼네 회복 한번 할게요 이거 아이템 못쓰는 것 까진 없으니까 아이템은 써도 되니까 돌달 안 맞았죠? 나이스 한남잠을 눌렀다고? 한남잠가? 스피드 플랭크인데 저거 order 신중력 아 속이기야 까비 따라따 따라따라 어 잠깐만 고깨른거 아냐? 미출미출 게이트 미출미출님의 응원 그 이거 끝나고 악스타단이랑 비행 주인께 요 그래야 나죠 액스타단? 오케오케 악스타단 비행 주인 확인 확인입니다 저 말이 있나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악스타당 깨로 가겠습니다 네 퍼컨님 잘 사요 지렁이 꿀씨끼는 누구죠? 시리비 아랍 트린들 때린다 보여줘 4마리 갖고 있네 기간총 반감 하필 다 때려 그냥 자러 가야지 저런 자러 간다고? 너 원래 이 시간에 자? 스파크 스파크 까비 원콤보 까비 스파크가 한점이라고? 스파크가 한점이라고? 야 이 시간에 자칫 아닌데 100% 아닌데 너 거짓말 내가 너도 모를 것 같아? 내가 너를 모르겠니? 내가 너를 모르겠니? 알았어 브런치 돌리면 자야지 어? 몸통 버튼이 마무리? 나이스 아 어제 11시 아 진짜? 아 피곤하면 자야지 브런치도 오우 잘 자요 잘 자요 시리베리 4분대로 하고 있습니다 좋지한다 다시 스트랜드 새벽 4시에 잤다구? 그렇게 늦게 잤다? 난 아침 6시 아침 6시 반쯤이란 것 같은데 시리베리 시리베리? 나도 나도 3시간 잤다? 4시간 잤다 4시간 좀 안적이란 것 같아 새벽 4시에 되면 몇시에 일어나죠? 10시 10시 넘어서 있나겠다 어? 전기를 바꾸기 물태포 정확히 6시 50분 기상입니다 와 팔라스피 킬라스피? 오 뭐야 독 걸렸는데? 유나가 재밌던걸요 세안이 유나 그렇게 많이 해? 트렌드 마무리 가자 마무리 아 싫은 소리 혼도 연습중이라고? 포드로 하면 한국사람들 많이 만날걸? 니넨도 조이꾼 못울려서 여기서 랭업이라도 해달라 랭업 여기서 랭업하면 좋은데 어차피 독때문에 다음 턴에 죽으니까 신난게 유나가 짐이 없던걸요 독때문에 죽고 확실한건 닌텐도 표현하네요 그건 닌텐도 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핸드폰을 핸드폰으로 하려니까 잘 안되는거 희망개가 지켜주네 오 위협 아 희망개가 지켜주네 위협을 야 톤샤워 아 까비 아아 아이고 아까워 무엇보다 렉이 심하? 트리트 뮤만하다가 모바일 뮤만하면 너무 어려워요? 아 그런가? 나 모바일 다 안해봤어 오 이것도 좋아 마무리 스트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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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 해머 나이스 치근거리 어 치근거리기 누움아지? 누움아지? 들어와 어차피 전기.. 전기로 바꿀고 아냐 여러분 나에게 응원해 두꺼루 렘 두꺼.. 야 두꺼 자라냐? 사실상 11시에 산다고 하지만 누움 12시에 담으면 원래 다 그런건 시키니 쓰라큰 템 벗기세요 그 저는 그 손톱 예리아 손 예리아 손톱이랑 소점이랑 깃띠? 그냥 딱 뉴비가 하기에는 딱 이정도가 딱 딱 한거같은데 뉴비가 하기엔 뉴비가 하기에는 에진 껴도 된대 에진 껴도 된대 에진이 더 좋대요 에진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근데 궁을 빨리 쳐서 안데 깃띠를 빼기에는 블랙님이 아직 안해봤기 때문에 깃띠를 좋아하면 깃띠를 하는게 나쁘지 않아요 3D팀가죠 얘 증폭이 있잖아 증폭기 있잖아 에너지 증폭기 있잖아 듀펄? 듀펄은 하락하기 힘든데 홀터가이스트 까비 홀터가이스트 진짜 잘나온다 잠깐만 병선? 고거 좀 갖고 다녀 어뮤 금장 같다고? 어 브런치 좀 하는데 브런치 우유 마시기 회복 따라따 가야 한 번에 테라스 전기 맞아 아 자해 자해했다 얘 자꾸 발차기만 하네 너도 자해 한 번 해줘 나도 자해했으니까 아이고 쟤는 자해도 안하네 짜라 어 혼란 풀렸다 벗어 포장 나이스 영웅을 잘 시켰네요 네 네 AIRPU 테라 AIRP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독발 펀치 아우 보스트 타입이라 어차피 어차피 안 되지 않나 아 맞다 전기타에 바뀌어가지고 아 맞다 전기타에 바뀌어가지고 들어가지 아 맞다 봉크리기야 잠깐만 아 안돼 혼란이 풀렸다 조류성 야 계정 몇개로 들어와 어 브런치 하자 번개 펀치 30개 가러갈래 하자 트렌드의 여판은 여기까지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깻잎단 토스트님 오랜만이요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롱타임 러시 오랜만입니다 아 이상함이 제발 찾는 것도 일이지 어 오늘 로브를 하러 로블이 뭐야? 로스트 아크 아니 로블이 아니 로블이 뭐야? 로블록스? 포스밀 파워? 로블록스가 뭐야? 아 이거 전기기 썼다 아 그래요? 파지비 특공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거 맞네 오늘 이것 때문에 바쁨인데 1팀 갈 수밖에 없어 아이고 로블록스 재밌게 하세요 그럼 화이팅 언제까지나 응원할게요 어? 빛 맞았다 나이스 맞지 않았다 혼란이 풀렸다 나도 곧 닌텐도 스바한다 오 세레비는 어서와요 안녕 열풍 마무리 가자 아우 오 화상 나이스 화상 화상될 되면 죽겠는데 어차피 돼 감상의 사망 모를 민망 걸려 상관없어 어차피 상관없어 따 따 따 따 따 따 따따따따란 감지구무 마무리! 오랜만입니다. 최근에도 왔잖아요. 아로마 미스트 이거 쓰면 죽는 거 아냐 이거? 가살기 아닌가? 화상으로 마무리. 나이스! 가뿐하네. 시대지게 배우고 싶다. 배우지 않는다. 배우고 싶다. 확실한 건 얘는 나 안 닮았다. 자비투사. 확실한 건 얘는 나 안 닮았다. 좋아. 성격만 닮았다고요? 얘가 무슨 성격인데? 아 잘 까먹어서 그런거야? 어? 나이스 노래하기 나이스 와 첫탄의 노래하기? 야 뭐야 근데 기계가 왜 이래요? 손가락 흔들기로 깨는 거니까 동립이 있어 아니 손가락 흔들기로만 깨는 거야 나이스 뭘 주작이야 내가 잘하는 거지 아 볼강먹기야 잠깐만 한 대 맞아 그쵸? 운도 실력이지 어? 아 진짜 아 잠깐만 너무 아픈데? 퓨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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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레벨 좋다 30레벨인데? 잠깐만 바디링이가 방자 쓰는거 보고싶어요?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물테라 가자 트리플라워 어 10만 물트다 와 마비까지? 와 어 뭐야 주저하게나 이게 왜전도 해야지 왜전도 해야지 막치기 어 빗맞았고 나이스 이거 그냥 깼는데 이거? 절대용도? 와 근데 레벨 낮아서 아깝다 레벨이 낮아서 이거 안통했어 아 이네? 31레벨이네? 잠깐만 레벨 높은데? 도망 한번 파주고 이충가 여기서 기술함 아 몸저렴 나이스 사실 기술 나왔으면 상관없는데 스바드 얼마나 주신건가요? 어? 아 이게 9회 때문에 실패한거야 이게? 아 9회 그거라서 강화적 1링크 다운인가? 성조님 어서오세요 제발 빨리 한방에 보내자 나도 부계정으로 스토리 다시 할까? 왜왜왜? 열풍! 아 몸저렴! 몸저렴! 오 아이스 빗맞음 나이스 쟁이 안녕? 성조님들 어서오세요 아 물리기술 나와라 오 개피 좋아 개피 팔로워한지 203일 3일째 감사합니다 몸저렴 나이스 성조님 되게 오랜만에 오신거 같은데 원수가 없기 근데 죽은 애가 없는데? 오오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성조님? 어서오세요 출택이라고 해야될걸요? 출.. 출석이 아니고? 출.. 출택? 나이스 네 첫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나 제게임? 제가 이거 나 제게임? 다 말라 우리 스트란다가 스트린다가 다 해줄거야 적당해 나는 빡세게 할테니까 아 근데 어차피 나 손가락 흔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쿠아 쟤? 뭐야? 스피드 1링크 상승? 와 아파 아파 왜 이렇게 아프냐? 마비가 걸린다면? 아 아니 하품은 좀.. 잠깐만 저기요 하품은 좀.. 교체해야겠다 설마 아프면 또 속겠어 설마 아 빗나갔다 나이스 어? 기습? 의미없죠? 나 손가락 흔들기 방어지령 방어가 올라갔다 빡이 올라갔다 뾱! 아 아 아 아 자꾸 왜 이렇게 랭컨만 해? 근데 이상하게 왜 랭컨만 하냐? 하품 많통 하죠? 2맨이라서 히히ète 히ㅜ 뾱! 떨어지기 아 10피가 와 비즈 만통하죠? 어차피 어? 히욱! 손바닥 치기 한대 마무리 와 저 손바닥 치기가 겹추기 줌인가 보네 어 단파 티비 안녕 안녕 도진이가 다시 왔다 왜 도진아 안녕 배우지 않는다 노고워치 어 이 친구 교체하지 않나? 이 친구 그거 하지 않나? 스트림대로 갈게요 밥 먹고 다시 올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뱀눈 소리 때문에 얘를 꺼낸거야 뱀눈 소리 때문에 휴 내 이름이 도진 알고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공격에 올라갔다 잠깐만 마릴리가 나가자 마릴리가 배눈 소리만 안 썼으면 좋겠는데 오 귀엽고슬 앞에 왜 특공개 소리냐 안 돼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원둘 이러다 오늘 체육관이나 페퍼 다 깨끗해 다 깨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 깨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연속 자리기 안 돼 아 잠깐만 아 교체했어야 되는데 힐리퍼로 가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아 좀 아껴고 싶어요 좀 아껴고 싶어 얘 잡고 얘 잡고 결제하려 분풀이 마무리 나이스 잡아주고 링급으로 간다 와 형 나는 램 낮은데 스토리가 형보다 빨라 나는 그거예요 저는 도지님 저는 그겁니다 저는 그개로 손가락 흔들기로 스토리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저는 이미 본계는 다 깨놨어요 도지님 어 아 위험 본 건 좀 아픈 좀 뼈 아픈데 가자 음 두 개 하고 있어 두 개 요새 그분이 안 보이네 그 전에 그 막 어 그 어린 친구 있었는데 전에 무슨 팁이었다 무슨 팁이었더라 전에 전에 한 명 더 있었는데 아 그 그 사람 이름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아 뭐였더라 아니 나 말고 쟁이야 나 말고 맞아 깜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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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깜두리 또 어디 가서 뭐하고 지날려나 깜두리 어떻게 저 친구 노말테라 깜두리 귀여웠나요 그냥 뭐 애기 뭐 애기였어 그냥 애기 그냥 응애 친구였지 나 같은 사람이야? 아니 아니야 도지님이 적지였지 응? 저번에 보스터라 했을 때 파인에 담그고 있을? 이게 뭔데? 개끼? 응 안 통하죠? 맞다 저주받은 바디로 아 맞다 저주받은 바디로 제비만 생각보다 아픈데? 화염받기 자꾸 화염받기 화염받기 왜 갑자기 어 이러면 스피드 1랭크 상승? 스피드 역전 했으려나? 그래도 역전 못했겠지 어 역전 했네? 아 원더러 아 원더러 아 원더러 씨 한 번 더 가자 아 어 털병? 어? 얼마 안 들어올 것 같아 지금 상처약이나 이런거 써도 되죠? 근데 뭐 안 써도 된다는 그런건 없으니까 하지 어? 회복 한 번 써주고 어? 회복하면 돼 코쿠님 이럴때 회복하면 되지 자 이제 다시 한 번 손가락 안들기? 요! 잡자 이제 블라스 아니 불기술만 뭐야 큐피님 레이드 감사합니다 레이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불기술만 써 왜 이상하네 이 친구 오므레이블 아 아 죽었다 상처약을 한 번 더 쓸까? 상처 한 번 더 쓸 때 안전하게 깨자 왜 고통을 받는게 한 가지 있을만 했다니 그게 이거 그거니까 이거 손가락 흔들기 아니었으면 진작에 다 깼죠 진작에 진작에 다 깼지 자 자 마무리 가자 자 마무리 가자 어서오세요 오? 태도사이브 자석 태도사이브를 마무리 하겠다 오케이 이거 피해주고 여기 나타나면서 마무리 어?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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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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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보였네? 어? 뭐야? 급속까지? 아 바보였다 왔네? 나 바보였다 순간 바보였네 야도란으로 깨면 돼 이러네 야도란으로 깨면 돼 아 근데 생각보다 아프게 들어올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아프진 않네? 어 근데 뭐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울메스로 마무리 뭐야 이거 야도란 사기인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그러지 않는다 어 전혀 나 전혀 생각지 못했다 어? 생각지도 못하게 울메스로 마무리 됐네 그니까 나이스 이 여섯번째인가요 이게? 여섯번째 같은데 이게? 힐 힐 힐 일단은 그냥 해도 되겠다 저 친구가 벽투기술 쓰질 않겠지 꿀메하는 여자친구가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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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딱히 상관없어 그냥 그사람이 좋으면 상관없어 나도 에스포 챔멍 깨는데 이것만 깨면 챙 오우 그냥? 화사? 반갑 뭐하나 보고 환상비 있고 길이 별로 안들어오네? 이게 물리쪽인가? 군부리 쓸 수가 없잖아요 군부리가 나오지않는거 레온쿨러 아 리플렉터? 아니 잠깐만 아니 키키링만 한거야 방금 아까는 키키링 아 허허 어어 체력환보 해보감사합니다 돈상평 써주고 어차피 화상 걸려가지고 딜이 많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화상 딜러 죽여 그냥 아냐 내가 마무리해야지 어 피탄 어 이러면 좋지않아 어 브런치 오네 스타렉트 걸 와 피 조금 남았다 와 씨 랭컵해라 그냥 슬리퍼 랭컵해 그냥 랭컵해 그냥 랭컵해 그냥 이거 원치는 않았는데 까비 비어오르기 까비 랭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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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렉터 사라지고 클리스포트랑 여기서 악테라야겠다 여기 테라 잡겠습니다 저 친구 특성이 편승이야 편승 편승 저번에 옛날에 어 못 모르고 랭크업 했다가 뒤지게 맞아가지고 어 저 친구 땜에 못 깼던거 같아 편승 편승 그게 기억에 남아 여기 사람은 뚜져 뭐야 이런 체력 회복까지 여기 눈떨 얘 그거 요가 랭도 갖고 있지 않나 요가 랭도 갖고 있던거 같은데 아닌가 어? 데타 주중? 보여주나? 광간배라서 안 깨지는데 이거 안 깨져요 이거 뛰어오르기 높이 올라간 다음에 세동을 안 맞고 와비 벌리고 쇽! 와씨 악령 이거 안 깨질거야 아마 안 깨져 이거 안 깨져 안 깨져 이거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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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졌네 아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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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게 낫다 차라리 아이스 스피너? 쇽!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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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빠 떨어졌다 와이드 포스? 아 이 급도 살셨구나 제발 특방 떨지마 제발 특방 떨지마 마무리하자 마무리 마무리 아 빗 나갔네 아 안 돼! 어 좀 잡아라 좀 잡아줘 Calm 조치는 테엘 아이고 좀 잡아라 좀 잡아줘 조치해야겠다 이걸 어쩔 수 없어 조치해야겠다 어 진작에 나오지 다음 포켓 뭐 나오려나 바디앗 페어리 타입이니까 에스퍼 페어리 마리에르 가자 오케이 아직 안 들어와 편하게 들어와 에너지 뭐해 잠깐만 와우 교체해야겠다 이거 아 이거 의미 없는 기술인데 에너지 뭐 있을 테니까 아 이거 이것도 안 되는데 너 가라 너 가라 기압보드로 잊지 않을 거 아니야 먹밥으로 회복해 주고 체력 319 구요 탈색님이 죽인건데 왜 타이빙 세력만 대지해 주고 타이빙 맞춰주고 아 딜이 딜이 너무 안 들어간다 그럼 특공기술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근데 가디안이 특방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디안이 어 특방 200다운 이러면 괜찮아 이러면 특공기술 이러면 특공기술 나와도 괜찮아 오케이 좋아 좋아 근데 이거 해피너스가 물공이 물공이 너무 약해서 저 친구 물방 약하는 거 아는데 병첨 나이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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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펜먼이 뭐였더라 로가렘 아니었나 맞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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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피노트 보내 한 대 두 대 세 대 이게 극소샷이야 기억이 안 나요 해피너스 개사기라고 왜 해피너스가 왜 개사기냐 해피너스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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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거 아 근데 앞에 폐허 지나서 에이 받아주고 자 보내자 해피너스 안 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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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없이 이런 것만 와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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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라고 아 아 그냥 때려 때려 때려줘 그냥 해피너스야 그냥 때려줘 회복하지 말고 때려주세요 아니 해피너스는 야 잠깐만 아니요 모르겠어요 특빵이 줬나 뭐 뭐 뭐 뭐 생각 안해봤네 유나이트 그냥 유나이트에서는 기억이 안 나 마지막에 뭐였지 아 잠깐만 아니 때리질 않네 왜 그러지 갑자기 왜 그래 말을 안듣는데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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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듣는데 왜 통제를 안듣을까 솔라빛 솔라빛 한 대 더 받아주고 솔라빛으로 마무리다 메샤 에피너스가 쓰는 솔라빛 뿅 나이스 급소샷 레벨업까지 좋아요 회복해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거 방금 쓸데없는거 솔라데스 그대로 가야겠는데 그대로 가자 그냥 따르떼르 따르떼르 자 플래댄스 vs 해피너스 아 에스퍼테라 하겠다 에스퍼테라 딴 딴 딴 딴 딴 어 오늘도 구독자 한 명 늘었네 빈 포스 받아주고 빈 스핀 빕티브 3만원빵 한거? 아 그거요? 어 근데 그거 그때 그거 하지 않았나 그거? 그거 가시보기에 있을걸? 가시보기에 기록 남아있을걸요 그거? 그린 펀치? 아깝게 아 따로 올래야 보존 왜 브런치 왜 형 오래한거 같아서 걱정돼서 걱정돼 보는가 어 그림자 개미기? 뭐야 아 내가 물공기 드리라 너무 오래 하세요 당기라도 이거 하고 링검 링검이 나왔으면 한방에 보냈겠지 쉐도블 나와라 쉐도블 아 물기 아아 머리는 안 아파요 이제 머리는 아파요 요새 날씨가 춥지가 않아서 괜찮아 머리 아프지 않아 그리고 또 브런치가 형생각 많이 해주네 고맙다 형생각 많이 해주면 고마워 물공기 물공기 갈가붕이 이게 급소샷이야? 아니 왜 특공이 안나와 아 물공만 나와 그니까 왜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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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에 남은 한개? 아쿠아 아니 왜이래 왜이래 이거 해피노스로 깨야겠는데요 그냥 해피노스로 깨야겠다 다다라따 다다라따 다 캡피노스로 깨야되 해피노스로 깨야되 공포스 맞아둬 어? 별로 안다 이거 따라라라 따따라 보내 아쿠아 어 보내줘 100% 보내줘 아 날려버리기 의미 없는 기도 쓰네 제발 특공 기도 한 번만 제발 제발 특공 기도 한 번만 아 특공 떨어졌네 앞에 아 특공 기도 쓰지도 못했는데 아 점차게 뭐야 아 와 얘 회복력 장난 아니다 이거에도 먹방까지 제발 눈떠줘 핸드에 맞고 눈떠라 눈떠 제발 풀로 자주만 말아줘 풀로 자주만 말아줘 이번엔 눈떠라 제발 이번엔 눈떠줘 아 뭐야 아 특공 2랭크다운? 이거 좀 불편한데 아 3랭크다운이라고? 아 못지겠어요 얘 못지겠어 교체하겠다 얘 교체 갈아 야도란 너희가 보여줄 차이야 야도란 야도란 특방 높아가지고 견딜만해 근데 생각보다 아프네 왜이렇게 아프냐 생각보다 와 왜이렇게 아파 와 야도란 특방 높지 않나? 아 야도란 방어가 높은거구나 하나 둘 다섯대 때려 다섯대 아이고 따라라라라라따라 따라라라라따 따라라라라따 아 물먹다가 쏟았다고? 왜 왜 쏟았어 왜 왜 쏟았어 왜 왜 아니 꺼내자마자 특공이 하 불편하네 또 한번만 써줘 스폰기술 한번만 뭐야 매사 다 썼나보네 나이스 어 뭐야 이거 바꿔 바꿔도 되겠네 잠깐만 저도 그 생각했어 저도 그 생각했어 따따따라 따따때라 따따라라따 따따라따 딱 어 dang 상기수 쓰네? 회복 한번 해두고 팀 내일 일찍 일어나셔야 되지 않나요? 음 브런트가 한번 전화해서 깨어져 작아지기? 오? 회피율 상승? 오? 보여주나? 아 못 피하는데? 피하질 못하는데? 쪼기 한번 회복하자 피하되었다 이제 오늘 쪼기가 좀 많이 나오네 아 못 피해? 응응 안 썼으면 죽었어 근데 회복 안으로 회복 안으로 썼으면 죽었어 응 번개없니 마위? 나이스 이거 이번에 한번 믿어본다 이번엔 내 슬립 한번 믿어본다 오케이 자 보내 아 배턴 터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여기 보내야돼 여기 보내야돼 어차피 그거 쓴단 말이야 파킥 쓴단 말이야 나이스 마무리 좋아용 됐다 드디어 깼다 와 와 와 드디어 깼다 와 호금바 배우고싶다 와 드디어 깼어 와 친구들아 씨 이투게더 돌아와서 들여 썸머 옳라인 옳라인 이어 원더풀간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 내 인생은 언제나 삐까놨어 세상이란 학교의 일팍전 나는 꿈이라는 보물 찾아 위랑하는 해적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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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그랬더라 그거? 누가 그랬지? 얘기 좀 해라 얘들아 성남선 쪽에 라면을 많이 부셔먹었어 라면을 성남에 있을 때 침대 위에서 라면을 많이 부셔먹었어 그래서 약간 그 가루가 좀 나와서 언제 다시 독립하나요?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 왜 뭔지 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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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긴 해 사실 혼자 할때가 좀 더 편하긴 했어 아니 불편하기보다 그냥 불편하기보다는 그냥 라이스 탈고 탈겠고 라이스 급소샷 여기 전주라서 여기는 제가 지금 살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전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위지방보다는 좀 더 좋은 집들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만약 내가 원룸에 들어가도 전에 살던집에 비하면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전주만 사는건가요? 모르겠어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 모르겠어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 모르겠어요 나 전주비에서 얼마 정도 살았자 기억이 안나냐 아 맞다 아 이거였지 아 앞자리 사였지 맞네요 기억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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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퓨어트인지 나 성남에서 캠 킨적이 있었나 성남에서 캠 켰었나 기억이 안나요 캠피누스가 일을 안하는데 캠 켰었나 캠 켰었나 캠 켰었나 처음에 켰을때 그때 뭐라 했었는데 누가 다들 몇몇 사람들이 뭐라 했더라 그때 아 크로스쳐 아 아니요 아니요 연예인이 아닌데 연예인은 아니에요 연예인은 아닌데요 라이딩버트 나이스 가물이 아 아니요 더 안할라구요 자꾸.. 자꾸 그러네 어? 가.. 오.. 오! 멀리 짓기가 같은 편 같이 올라가는구나 나 스피드 떨어지는 건 불편하네 음.. 이르메! 오오! 그림자 문신! 오우 씨.. 멋있어 멋있어 맞고? 아.. 스피드 쌓고.. 아 다크팟 아 다크팟 아 다크팟 기습.. 기습 다 떨어져가지고 스피드 계속 쌓으네 물고보 띠! 까비 잘 가보기 전용기였는데 이번에 그.. 그 친구 뺏어갔다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고치달? 고치달이 가져갔나? 누구부터 도망갔고 안타신이오 볼까요 반장전이라서 어? 그래도 아직도.. 빙놈이 더 빠르네 안코르잖아 배워가르기만 쓰고 이 친구 이제 아.. 고치달이라서? 아 스피드 떨떡었어 스피드 핀랭크야 아.. 시험에 나왔어요? 고맨나사이 아.. 어? 상대 스피드 스피드는 상관없어 어차피 잊어가지고 이.. 상관없대 아직도 링검이 젓 발이었네 아직도 왜 그러지 아니 꼭 코스트한테 아니 덕투 노말 기술만 계속 왜 그러지 도각탐 오 해피 도각탐 오 해피 해피 넣었어요 도각탐 도각탐 저렇게 쓰네 하필이면 따라 켜져서 그럼 스크림도 사렝 켰다고 풀묵기? 안 죽을 것 같은데 해 줘 자 습 해야 돼 와 물리 쪽이 너무 약해서 해피 넣스가 아 링검이 나왔어야 되는 링검이 링검이 나왔어야 되는데 링검아 너 소금 뽑아 공격이 올라갔다 습금이 올라갔다 공격이 올라갔다 습금이 올라갔다 링검 회복 좀 해야겠는데 상체함 써주고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이번 작은 상체역을 안 쓰네 상체역을 안 쓰네 식사함 써주eken 여우 오 드디어 한마리 잡았어 어 드디어 한마리 잡았어 와 드디어 한마리 잡았어 간장 한마리 깨는데 거의 1시간 걸리는데 이게 4마리 짤 안 나지? 공격이 올라갔다 투공이 올라갔다 공격이 올라갔다 투공이 올라갔다 스피드 계속 떨구네 교체하고 싶은데 랭크업이 잘 돼가지고 스피드 빼고는 교체를 하고 싶긴 한데 다가와 해 안 돼요 실패했다 흙 한 개? 어? 어? 잠깐만 이런 스피드나 다 돌아온 것 같은데 잠깐만 아 다 돌아왔네 뽀뿌라 다크팻 보냈고 잠깐만 이왕이면 묘득이부터 보내지 자 묘득이부터 컷 하자 오울레이브 가자 어 링곰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오히려 좋아 링곰 오히려 좋아 와 근데 와 링곰만 걸렸어? 독이? 와 대단하다 뽀미님 안녕 뽀미님 안녕 뽀마 틀린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제 저녁 늦게에는 겨울레 겨울레 맞다 갔어 토스트 테라 뽀미님 둘이 언제 만나는데 사실 인사하고 가셨나? 섬찍한 질문 따따라 따라따 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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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따따라 따따라 따따 따따라 따따 고스트 테라 고스트 테라 고스트 테라 한번 쓸까요? 근데 어 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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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공격에 올라갔다 썼다가 죽을 것 같다 뚜껑에 올라갔다 뚜껑에 올라갔다 뚜껑에 올라갔다 뚜껑에 올라갔다 오 전재가 다 올라갔어 뭐야 야 흙관계 한번 더 나오면 안 돼? 흙관계 한번 더 나와라 자 회복 한번 하자 회복 한번 조급상 수약으로 회복 한번 해주고 오케이 따따 따따라 어 어? 비대문장 어? 이걸 못 보네? 와 씨 맹독이라고? 맹독 걸렸어요 저? 나 맹독 걸렸어 그냥 또 가냐? 어? 어어어 와 링독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링독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쯧 쯧 와... 화려하다, 화려해, 화려해. 화려하다. 두 마리 한 번에 같이 퇴장하네. 왼쪽에 내보낸다. 슬리퍼가 나와서... 슬리퍼가 나와서 악텔... 오케이, 좋아. 명중률이 올라갔다. 명중률이 올라갔다. 손가락 위에 써주고... 악텔 한 다음에... 코가 전쟁이 하자. 응! 슬리퍼도... 아니 뭐 다 닮았어. 나 코가 저렇게 키 크지도 않는데. 어? 난 코가 저렇게 안 큰데? 점점? 별로 안 아프고요. 음... 어? 아씨... 하고 나와도 임파이트 이런 게 나와. 어? 고스트다이브? 아, 코치. 공격 방어 올라갔고. 와... 관... 야, 오늘 운이 없... 운이... 운이 없네, 진짜. 뭐야. 전체 다 올라가는데, 뭐야. 도런치 안녕. 로또 몇 개 맞았죠? 로또... 하나도 안 맞... 번호 하나 맞았는데요. 이거 꽝인데요. 꽝인데요. 아... 아... 진짜... 계속 링크만 해라 그래. 아... 또 심지어 빗나갔어? 와... 묘 중에서 있어서 빗나갔나 보네. 26개 연속. 오... 아, 묘 중에서 잡았고. 코코 좀 몇 연속이지? 코코 연속... 연속 깨진 것 같은데? 자가 왜... 자가 왜 이렇게 잘 나와?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았다. 오케이. 숫자감 눌러봐. 이게 출생하면 불러봐. 나 이태까지 4번 했네? 나 이태까지 4번밖에 안 했네? 나는 팔로워하지 않았다. 나는 팔로워하지 않았을 때. 아직 팔로워... 와우... 이거 잘해. 빗나가냐? 와... 실패했네? 아... 맞다. 맞다. 맨날 까먹는다. 맨날. 맨날 까먹네요. 해! 동작이. 오늘 애들이 전체적으로 좀 말을 안 드네. 공격 기술이 잘 안 나오네. 나와도 약간 물공인 애들한테 치공 나오고 치공인 애들한테 물공 나오고. 자, 슬리퍼는 해주겠지? 테라버스. 오, 나이스. 와... 피... 피 조금 남았는데. 오, 씨. 와, 드디어 깼다. 드디어 깼다. 와... 와, 이거 깨는 좀 시간 좀 걸렸네. 으... 잠 Schüler Ведь... 음? 야, 아니... 거의 다 OPEN 했는데, 그럼? 아니, 거의 다 OPEN한 거 같은데... 그럼? 아파트 위치까지 말하면... 아... 맞다맞다맞다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아, 브런치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테라버스? 어? 물리로? 오! 길이 많이 안 들어갔어, 순풍! 그때 가져간 사람이 나름 쫓고였나? 나름 쫓고 가져갔어.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냥 테라버스는 집중이구나. 해피타임! 돈 2배! 나이스! 저 그때 룰을 몰랐어요. 알았으면 했을텐데. 그랬어. 죽겠는데, 이거? 좋게 해야겠다. 좋게 해야겠다, 해피노스로. 바렌타이드에 대해 214골 넣기? 근데 그걸, 자기가 넣은 골 횟수를 기억할까던데, 이걸? 자기가 골 넣은 횟수를 기억할까? 그냥, 근데 그거는... 품풍 계속 쓰네? 입장 없이 하면, 맛먹고 하면 할 수 있지, 맛먹고. 까비. 아, 나 근데 먹고 싶어, 근데 그거. 아, 잠깐만. 초콜릿 국방에 하자! 초콜릿을 어떻게 만드는 초콜릿은? 초콜릿은 뭐, 그냥 뭐,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가나 초콜릿 사와가지고 가나 초콜릿 사와가지고 그냥 가나 초콜릿으로 녹인 다음에 초콜릿 만들면 되나요? 그게 초콜릿인가, 보면? 그게 초콜릿인가, 노면? 중상만 해가지고 음... 사탕, 사탕 부캐 만들기? 흐흐흐흐 흐흐흐 에이 으흑 kto- 너 때리지도 않아! 때려라! 흑 너 까베기 먹고 싶어, 까베기! 더 순풍 쓰겠지, 뭐.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göst 스트레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쉽게 언제 부활하냐고요? 제대로 할 거 아니면은 와 씨 포거트 뒤져요. 제대로 할 거 아니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면서 면을 먼저 삶고 그러면은 니가 야 니가 사람이니? 그럴까봐 까무리 제대로 할 생각이 없나요? 까뭉까뭉까뭉 나니까는데 그걸 웃기네 아니 설날엔 부모님께서 못했어 부모님께서 가버렸어 팀베어 경기도 이게 낫겠지? 야도란으로 간다 적어도 생각은 없죠? 아뇨 맞다 마릴리네 걸 부모님 둘이 언제 만나나요 또? 보떨 아 근데 생각보다 딜이 아픈데? 생각보다 아픈데? 역할 아 다음 시청자 데이트 또 있어요? 눈 숨기 어? 나? 나? 에이 킨이 오면 내려.. 오 뭐야 내가 가면 내려온다고요? 아 하필 솔라블레이드 써 근데? 아 오바야 둘 다 본 코코가 리드해야지 뭐가 보게되면 보게되면 둘 다 본 코코가 리드해야지 아 도와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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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이번에 핫ип스 덕킹제로 이거 사가지고 저게 낯가리냐고? 와 왜이렇게 아파? 아니 그래도 빨리 치내리라고 노력은 해 노력은 해 노력은 하려구요 노력은 하려구요 오케이 고 때 나이스 지진이 더 아픈데? 지진이 안쓰네 아니 반대로 밖에서 나 쳐다보지도 못했잖아 저기요 밖에서 저 쳐다보지도 못했잖아요 저기요 뭐가 높아 안 높아 그렇게 오케이 모래풀이기 영준일 오케이 앞만 보고 오라야지 안 앞에 있지? 어? 블랙님 앉았네? 아 그럼요 매너다리 해줘야지 아니 차가 주차하게 나오는데 본인만 피하는데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일단 그 앞날을 도모하지 어? 아니 앞날을 후위를 도모하지 어? 경기 쇼크 마비 마비 아리다네 시키 응 보내 아 빗나갔어? 와 씨 야 씨 뿌리기가 씨 뿌리기가 어떻게 빗나가? 아 씨 뿌리기가 왜 빗나가? 연옥 아 예 오 화상은 좋다 화상 걸리는건 좋다 화상 걸리는건 좋다 화상 걸리는건 화상을 건건 좋아요 분리 데미지 반감이니까 확정 화상 50% 연옥이? 아 어 어 크로우르블라트 잘가요 많이 네 잘가요 흠 겁내나갔고 화상 데미지 좀 입어주면서 아 스탱적하다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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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린다고 해줄거야 빵 쇽! 네 손님 말씀하세요 그거 쌀버거 먹어요 쌀버거? 다음에 가게 되면 먹어야지 바로 먹으라고? 오케이 특공 올라갔다 나이스 반비 꼬리? 그대로 갑시다 아 참 어제 치킨 먹었지 아 배달로 해서 먹으라는 거였어? 족발은 별로 별로 안좋아해요 생각보다 야 너도 블랙 닮아가냐? 그렇지? 보쌈 좋아해 그렇다면 돼 타코! 족발도 좋아하는데 자주 먹어서 옛날에 자주 먹어서 못들었어요 너 좋아한다고 바다 회오리 오케이 회오리 데밀이 주면서 테라버스 오 롬파스네 오케이 소용돌이 데밀이 좋아요 롬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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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회복을 한 번 하네 회복을 한 번 하네 회복을 퍼센트 황리 터진다고? 이거 바다 회오리 데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교체하는 건 좀 그래 한 대 맞았고 난 나는 스트린더와 유대를 믿어 바로 풀릴 거라는 걸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한 대 더 버티겠는데 한 번 더 아 얘 믿으면 안 되겠다 난 얘를 믿고 이번에 깨어나서 깨어나서 막타 쳐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흥남자는 회복을 하지 않는다 상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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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남자 말고 상남자 똥싼 남자 똥싼 남자는 남조고 솔란만 안 걸리면 돼 아 오 다행이다 뭐야 똥만들었나 공격이 올라갔다 방어가 올라갔다 그럼 진짜 특공개술인데 제발 제발 얘 낭조 닮았다고? 나이스 아 뭐하냐 진짜 아 때리라고 얼마나 세게 때리라고 어 충전까지 이럴 때 꼭 자해하더라 이럴 때 꼭 말 안 들어가지고 자해하더라고 이럴 때 꼭 화면에 주둥아리 말 안 들어 다 이루어지는데 안 돼 긍정적인 긍정적인 건 안 통하고 항상 부정적인 건 잘 통해 또 혼란인가? 아니지 자 해피움 마무리하자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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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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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어... 마비 좋다... 진짜 마비는... 마비는 진짜 마비 좋은걸... 나이스... 먹방으로... 회복으로 헤쳐가면서 어차피 저 친구 특공개톨밖에 안쓰니까 예 스피드 소홀했고 그리고 어떻게 서로의 포켓몬은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훈란만 안걸리면 좋겠어요 따따라 따따라따라따 자 특공기술 특공기술 아 굳이 박 몸조려 체육관 닫겠으니까 체육관 모아서 올리죠 땡 체육관만 모아서 다 올려달라고 체육관만 모아서 퇴육관 퇴육관 다운로드해야되는데 이거 영상 그거 다 다운로드 해야 되는데 해육관 스타더스트 스파이크 볼 어 나이스 불꽃제네 이왕 이왕 컨셉 하는 김에 깔끔하게 하면 그렇긴 한데 깔끔하게 하면 좋긴 한데 흠 흠 일단 알겠습니다 어 스포 했지? 근데 제가 했어 왜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 엔펜스 좀 이중해라 1.1만 모았다? 어제 1만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1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아 때리면 안되겠네 때리면 안되면 와 진짜 이제 딜 진짜 안들어온다 회복하는게 더 많아요 회복하는게 따따따따 혼란 풀렸어 나이스 캠피아 해줘 아아아아 아 회복해주고 일단 뿌리받기 회복까지 와아씨 아 아 퓨 모먼트 레이더 시름브릿 아오가빌 어 이제 pp 얼마 안남았는데 아 없네 이제 교체하겠네 어떻게든 아 아 이제 회복을 하도 회복을 이렇게 회복해서 링고미 링고미 보내자 링고미 오늘 링고미 있나요 못믿겠네요 어 몸조림 와 몸조림 처음 난거같은거 두번째인가 두번째였던거같은데 한 대 맞아주고 진짜 보내야 된다 진짜 이제 해 공개 나이스 공개 나이스 어 아 네 아 어 어 생각보다 질이 많이 안들어가네 죄송하네 오케이 트링룩 끝났고 이게 내가 더 빨라야 돼 찍기 저거 찍기가 지속되어 주는거 아니었나 저거 찍기가 지속되어 주는거 아니었나 어 어 스폰 떨어졌다 어 아닌가보네 아니에요 어 아니네 이게 다야 그냥 찝는게 다야 어 솔라블레이드 아 어차피 질이 얼마 안될텐데 이거 나이스 몸조림 나이스 어차피 아 어차피 질이 별로 안들어 어차피 이거 솔라블레이드 때려도 아 정답 딱 반달았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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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내라 진짜 자 이번에 말로 끝낼 때가 왔다 진짜로 조이기? 아 빗나갔다 아 자 뿌리받기 힐량까지 아 제발 끝내줘 제발 나도 고통스러워 이제 아아 아 다가야만 3번 나왔어 와 씨 오늘 다가야만 3번 나왔어요 오늘 다가야만 와 왜 이렇게 달달한거 먹고 싶지 왜 이렇게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안되는데 오와 와 드디어 보냈다 와 씨 와 드디어 보냈어 와 드디어 보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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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진짜